한 번 전화 한 번 해주세요. 네. 또 몰입했어, 또. 여보세요? 어, 오빠. 누구세요? 나 나라. 어, 나라야. 오빠, 바빠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지금 손 대, 지금 손. 손 대, 지금 손 대. 조인성이야? 아니, 자기야. 왜 그래? 아니, 자기가 조인성이야. 이쪽에서 전화 끊었어, 자기야. 조인성이냐고, 지금. 왜 이리 와, 지금. 이리 와, 지금. 아, 정말, 진짜. 아, 정말. 아, 너무. 너무 옛날 형이야. 아, 너무 옛날 형이야. 아, 너무 옛날 형이야. 한번, 한번 멋진 게 한번 보시죠. 멋있게 한번. 저요? 네, 저는 진짜 제 스타일대로. 아, 진짜? 나라 씨가 저를 한번 할까요, 누가? 나라 씨가 한번 해보시면. 약간 상처받지 마세요. 어, 진짜? 뚜루루룩. 여보세요? 어, 오빠. 누구? 어? 웬일이야? 아 다름이 아니라... 전화하지 마 오빠 잠깐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아 다름이 아니라 나 차비 좀 빌려줄 수 있어? 차비 좀 빌려줄 수 있어? 차비 좀 빌려줄 수 있어? 너는 좀 차비를 빌려 아니 나 좀 심하지 않냐? 작년 전에 전화해서 야 너 뭐하는 거야? 너 뭐야? 너 지금 어디야? 야! 내가 당장할게 조하나가 오빠 집 앞에서 길 잃었는데 집 앞에서 길 잃었다고? 우리 집 앞에서 길 잃었다고? 오늘 새벽 내내 헤매라! 오늘 새벽 내내 헤매라! 아 재밌네요 많이 당황했어요 맨날 헤매라!